김수현 디저트 안녕하세요 전 배우 이시현입니다 오늘 그 바람 피면 죽는 나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요 아 굉장히 또 시원섭섭하네요 요즘 들어 이별이 참 많은데 꼭지 짜기 형이 형사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원에게 인스타그램이란? 예? 인스타그램?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나 열심히 하네? 이시원에게 복근이란? 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볼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대 쉬었어요 아직도 있나요? 아직 위험은 조금 남아있어요 이시원에게 기부란? 예? 기부 아 기분은 기분 좋아지는 옷 많이 팔리셨어요? 옷은 2차까지는 다 판매가 완료됐고 4차까지 저희가 해서 금액을 만들어서 이제 복귀를 할 생각이 때문에 잘 안되네요 와 하하하하하